학대라 자기를 학대를 안하고 왜 그래 아니 그럼 전체 한증이만 보고 맨 없다 돈 앞에서 내가 쓰레기 줍고 다녔어 배터리 안 가셨어요? 없어요? 한 번 찾아보세요 재훈이가 좀 꺼낼 데 없나요? 폐부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폐부 위에 올려가지고 그치 폐부 위에 올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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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네 저 오르막길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지리산 현진 가이드 하에 갔다 오고 여기가 없네 전체 나이크 그린 님 하하하 나이크 그린 님 올라가십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찬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근데 내 안마성이 근대 떴나 봐. 체력이 내 인생의 최고의 체력이야. 이 정도 경파를. 슬랑슬랑 가면 돼. 이제부턴 괜찮겠죠. 이 경사로 1시간 20분을 계속 가야 돼요. 그것 좀 세네. 아니 그때 갔거든요. 너무 힘들어서. 안녕 여기 마을 사람들은. 이쪽으로 오늘 선택했지. 무화칸도 없는데. 이 정도는 알겠지. 직지마 직지마. 디자인 터뜨려는 날씨가 다행히 도착했지. 이 길을 잘 잡지 않았어요. 이 길은 또는 안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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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걸을 수 있겠어요. 왼쪽이 뜨끔뜨끈하다. 뜨끔뜨끈해. 왜지. 삐끗했나? 삐낫. 아멘 아멘 이거 두꺼운 사람 좀 위험하네 가볼까? 못 지나가겠는데? 못 들어가겠네 진짜 엄청 좁은데 가보자 진짜 좁다 상당히 좁은데 높다고? 왜 내려올라고? 아니 돌아가세요 내려갈 뻔 했다 네 아멘 내게 아 뭐 이제 기다 가 무악산도 870cm인데 이렇게 안 있던데 870cm이면 높네 엄청 높지 마산은 무악산이 바닷가에 있어서 거의 해발영에서 시작하거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여기가 1000cm이었나? 근데 위에 행제봉은 1000m 정도 걸리더라고 1100cm인가 그러더라고 높네 교회에 어렸을 때 수련 기도원이라고 했잖아 거기 중턱에 있었거든 맨날 뭐라 하잖아 네가 하동 살면서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무악산이라면 무악산 갔다 왔나? 우리 장모님이 매일 가니까 약간 등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아침에 운동 꿨어 근데 왜 이리 도와냐면 왜 이리 도와나? 우리 생일이 너무 흥미로워 저녁의 구나 저녁 저녁 정답 오르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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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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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